안녕하세요. 노래까라 오늘 시리즈로 찍는데 오늘은 이제 송악산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송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에 구준비되어 그랬는데 송악산은 이제 개성 북부에 있는 진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선죽교는 개성에 있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사극 보면 왜 그런 거 선죽교에서 나오죠? 선죽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앙선은 이제 원앙 모양을 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만 월색을 쫓아 완월장치 그랬는데 달에서 비춰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월장치인데 달을 벗삼아서 술에 오래도록 이렇게 취해 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먼저 쭉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성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에 구준비되어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밤중만 월색을 쫓아 완월장치 이렇게 이거는 초장에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죠. 초장이 38855, 중장에서 58855, 종장에서 585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소절씩 끊어서 하면서 배워볼게요. 박자를. 송악산까지가 3박이에요. 송악산, 송악산 여기까지 시작 송악산, 그렇죠. 송악산, 송악산 나리는 안개 시작 나리는 안개 나리는 안개 시작 나리는 안개 아니, 나리는 안개 음이 이렇게 되죠. 나리는 안개 나리는 안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리는 안개 시작 나리는 안개 그렇죠. 나리는 이렇게 되죠. 나리는 이렇게 아니에요. 나리는 이렇게 되죠. ㄴ 받침이 은으로 붙는 거예요. 나리는 안개 시작 나리는 안개 나리는 안개 용수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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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준비 대 어 구준비 대 어 어 그렇지 구준비 대까지가 5박 어 만 5박을 해야지 돼요. 구준비 대 어 구준비 대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 여기서 소리를 질리죠. 항상 마지막 끝자가 5박이에요. 어 어 이렇게 구준비 대 어 구준비 대 어 그렇지 선 죽겨 5박 시작 선 죽겨 선 선 선 이렇게 되죠. 선지 선이자. 쓸때는 우리가 선죽겨 이렇게 했지만 선 선 죽 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죽겨 시작 선 죽겨 그렇죠. 맑은 모래 맑은 맑은 모래 맑은 모래 모래 원앙 선을 원앙 원앙 선을 네 글자인데 팔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 아 원 아 원 원 원 아 아 원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원 원 아 원 원 원 원 원 원 띄워 놓고 띄워 놓고 그렇지 밤중만 여기 오박 시작 월색을 쫓아 월색을 쫓아 완월장취 완월장취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초장은 38855 중장은 58855 종장은 5855 팔박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노래가락 장단은 불규칙 장단이라 그래요. 막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송악산 나리는 안개 삼박 팔박 이렇게 시작 송악산 나리는 안개 그렇지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그렇지 5박 8박 시작 산죽교 맑은 물에 산죽교 맑은 물에 산죽교 산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원앙선을 띄워놓고 원앙선을 띄워놓고 원앙선을 띄워놓고 그렇죠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송악산 날이 늘 날이 흔한게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시작 송악산 날이 흔한게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그렇죠 선죽교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시작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밤중만 월색을 쫓아 환월장치 밤중만 월색을 월색을 쫓아 환월장치 그렇죠 그러면 천사부터 끝까지 초장 종장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송악산 날이 흔한게 용수봉에 구준비 대여 선죽교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놓고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네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송악산 날이는 안개 요거 가사를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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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